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플래시인데요. 플래시 뒤 버전이 무진장 많은데 총 8가지 종류가 SY에서 나왔는데 SY269 시리즈구요. 아직 국내에는 안들어왔구요. 중국 타오바워에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이즈버전 같은 경우는 플래시의 미국 드라마 미드버전인데요. 1990년대 미국에서요. 2대 플래시 베리 앨런을 주인공으로 해서 드라마로 제작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저 뭐야 시즌2 해가지고요. 최근에 뭐 이렇게 드라마를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했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나왔는데 희한하게 생겼죠. 초인 플래시 이렇게 돼서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하여튼 그 드라마 있는 버전이라고 그럽니다. 기존 플래시 버전보다 조금 진한 색감인 것 같구요. 자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봉동 떠있는 거랏 제품인데 자 놔주세요. 이제 플래시 미드버전. 뭐 드라마 플래시 좋아하시는 분은 뭐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뭐 듣도 뭐야 스토리가 스토리랜다. 그 주인공들이 나오는게 한두명들이 아니더라구요. 이거 뭐 어떻게 끼우는거야. 자 여기 옆에 설명이 있네요. 자 이쪽에다가 두번째 칸에다 이렇게 끼워주시구요. 어잉? 뭐야 긴막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긴막대기가 없어. 예 요렇게 생긴게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생긴 블럭이 좀 빠졌네요. 제가 무슨 뒤를 뜯으면서 어떻게 잊어버린 것도 아닌데. 자 없으면 없는대로 갑시다. 자 저번에 저기 어디야. 레인에서 나온거 투명 막대기로 하죠 뭐. 자 이렇게 하시고 어 손부터 끼워봅시다. 자 S.Y.S.도 종종 이런가. 자 끼워지는 감은 조금 살짝 뻑뻑하구요. 자 손도 끼워주시고. 약간 좀 빨간색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진한 빨간색? 피색? 자 이렇게 되어있구요. 얼굴. 얼굴 끼워주시구요. 자 얼굴은 또 여전히 또 저기 마스크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눈과 눈 사이가 좀 벌어져 있구요. 가슴에 프린팅은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다리쪽 요렇게 되어있구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뒤쪽 프린팅이 요렇게 되어있는데. 자 기존 거랑 비교해보신다면 요런 식으로 뭐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구요. 자 얼굴 씌워주시구요. 예 이렇게 씌워주니까. 딱 이쁘게 잘 나오죠. 눈 사이가 벌어지는게 저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거. 자 요렇게 하셔서. 자 이쪽에다가는. 네모난 그 구멍에다가. 끼워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옆으로 들어가고. 요 옆쪽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빠지네요. 얼굴도 돌아갔네. 자 요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네. 기존 플래시보다 좀 약간 조금. 어 빨간색이 좀 진하게 나와. 진한 색으로 나와있구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듯이 뭐 그런거에다 이렇게 끼우는건데. 이렇게 뭐 공중에 떠있는거 이렇게 표현하는거. 요렇게 되어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플래시. 어 그냥 레고 버전 일반 버전. 그 다양한 뭐 제품들에 들이는거. 이제 보통 요 제품이구요. 요건 이제 미드 버전으로. 뭐 S와에서 뭐 창작식으로. 아니면 누가 뭐 만들어놓은거. 따라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만든 제품입니다. 미드 버전 뭐 보신 분들은. 어 이거 갖고싶어. 라고 하신 분들 계실거 같은데. 국내에 들어올지 어떠신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고하여 보시구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플래시 가자. 쉭 쉭. 안녕하십니까. 구독.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구독. confusion. 흠. 걱정. 다음 영상에서...